안녕하세요 2021년 1월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런 찐 데일리 룩을 틈틈이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머리도 하고 다녀와서는 이따가 촬영도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입는 검은 색깔 터틀넥인데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줘야 돼 은근한 포인트는 이 어깨입니다 그죠 어깨가 약간 각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거 자체가 좀 각이 있다 보니까 룩 자체가 조금 정갈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기 좋아요 그리고 청바지 제가 이 청바지는 정말 자주 입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에 들기도 하고 청바지를 입어줄 거고요 원래 완전 데일리 룩 그리고 오늘 아우터는 따소운 무스탕 자켓이에요 오늘 막 엄청난 엉덩서랑 까지는 아니어서 그리고 어차피 실내에만 있을 거니까 롱패딩 말고 요런 무스탕 자켓을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안쪽 이너가 이렇게 전부 다 퍼 소재에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입어주고 나면 엄청 따스워요 딱 입는 순간 약간 후끈후끈한? 그리고 가방은 오늘 저의 찐 데일리 백 찐찌리찐찐 데일리 백 이거는 정말 잘 산 거 같아요 다른 거는 은근히 어쩔 수 없이 질리는 것도 있고 유행을 타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진짜 질리지가 않아 완전 잘했어 과거에나 요거는 쓰담슈즈라는 브랜드에서 꽤 예전에 선물로 주셨던 그런 웨스턴 부츠인데 요즘에 정말 잘 신고 있어요 디자인도 딱 베이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데일리룩에 좀 매치하기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매치해줄 악세사리는 그냥 심플하게 할 거예요 요렇게 저의 데일리룩 코디 끝!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서로의 집이나 뭐 사무실 같은 공간이 아닌 외출 요즘은 왠지 밖에 나가서 막 먹고 놀고 하기가 약간 꺼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안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도 뭐 일종의 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끔씩 나갈 때 그때만이라도 좀 기분 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고 나가는 세미 데이트룩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에 입어준 제품은 퍼프 니트예요 연한 그레이 톤 베이스에다가 어두운 톤들이 좀 잔꽃처럼 안개꽃 같은 느낌으로 포인트 원사가 들어가 있는 니트고 아래에는 오랜만에 스쿼트를 입어보았어요 치마 질감이 엄청 두껍고 또 의류 소재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스쿼트인 것 같고 그리고 신발은 이 레이서 부츠 그리고 오늘은 아우터로 아주 보들보들한 진짜 이거 이런 만지기 하고 싶어요 보들보들 그래서 편하게 입기도 좋고 입었을 때도 예쁘고 해서 이 퍼 아우터를 입고 나갈 거고요 오늘 가방은 이거 이것저것 막 넣고 이렇게 딱 닫으면 되니까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오늘 향수는 랑방의 모던 프린세스 제가 최근에 좀 빠져서 데일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향수인데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딱 제가 좋아하는 취향에 약간 우아한 분위기랄까 사과 향 베이스에 달콤한 좀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바틀이 참 예쁘죠 향수 뿌릴 때 그냥 이 공기에다가 이렇게 저를 둘러싸면서 한 3, 4번 정도 뿌려주고 이렇게 몸을 휘적휘적 해주면 자연스럽게 향이 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향을 또 섞어서 뿌려줄게요 랑방의 에끌라드 아루페쥬 시어 이거는 이 모던 프린세스랑 다르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깨끗하고 살짝 상쾌한 향이라고 해야 하나? 또 발랄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사한 컬러감의 룩 그리고 아래에는 스커트를 입었으니까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것도 섞어볼 건데요 코디를 할 때에도 색감이나 질감 이런 거를 매치하는 것처럼 향도 약간 그날그날 따라서 믹스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 룩에는 이 향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봤습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랑방 행사가 있다고 해요 2월 한 달 동안 향수를 하나 구매하면 미니어처 기획 세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조그만 딱 미니어처 버전 똑같은 향이 들어있고요 너무 귀엽다 짠 미니어처 진짜 이 미니어처가 생각보다 엄청 실용적인 게 가방에 쏙 넣고 이것도 가방에 쏙 넣고 아니면 파우치에 넣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이렇게 기획 세트로 이 깜찍한 미니어처가 함께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룩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발랄한 분위기의 데이트룩을 이렇게 코디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상의는 제가 두 겹을 입었어요 안쪽에 터틀넥 얇은 거 하나 입어놓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카라 디테일이 있는 가디건 둘 다 화사하게 아이보리 컬러로 깔을 맞춰서 한 겹인 듯 두 겹인 듯한 그런 상의를 입어봤고 그리고 아래에는 청바지 청바지 컬러감이 핑크 브라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 팥죽색 이렇게 독특하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쫙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골덴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상의 하의는 이런 식으로 입어보았고 그리고 코트 아우터는 오늘 다크한 그레이 컬러의 롱 코트를 입고 나갑니다 이거는 그냥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 색깔 눈 내린 듯한 이런 느낌 있죠? 하얀 색깔 원사가 촘촘촘 박혀있는 구매하고 나서 올 겨울 동안 아주아주 알차게 뽕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 메고 갈 가방은 이거 내부에 공간이 아주 널찍하기 때문에 정말 데일리백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이 가방 이렇게 숄더백으로 메는 제품이거든요? 이 가방으로 메고 나갈 거고 그리고 신발은 이 첼시 부츠 이것도 영상에서 꽤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인 것 같은데 운동화를 신기에는 너무 캐주얼해버리고 그렇다고 구두, 부츠를 신기에는 또 너무 각 잡힌 것 같은 그 중간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거를 잘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룩 코디 끝!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데일리데일리한 제품들만 입어놔가지고 어찌보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입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어요? 지원님이랑 같이 업무 관련된 미팅을 가는데 지난번 영상 보니까 또 제 미팅 룩! 유독 제 미팅 룩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 자 그럼 오늘도 전 열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아주 오랜만에 운동을 가는구만 이제 체육시설이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제가 예전에 개인 PT를 끊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필라테스랑 유산소 근데 이게 얼마 다니지 않은 상황에서 헬스장 운영이 불가능해져가지고 운동을 못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하... 이렇게 설렐 줄이야 저의 운동복 코디입니다 일단 제가 위에 입어준 탑은 진짜 운동할 때 정말 편해요 화이트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화이트 컬러로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레깅스 여기 색감이 되게 예뻐요 오묘하게 뭔가 옥색 같은 느낌? 사실은 운동복을 고를 때 뭐 디자인보다는 그냥 깔끔하고 입었을 때 편리한지 그거를 보고 고르는데 이것도 딱 입었을 때 아주 쫙 달라붙고 편안합니다 아래에는 살짝 긴 기장감의 양말 제가 이동할 때에는 차를 타고 필라테스를 하러 가는데 밖에 있는 시간은 엄청 짧은 편이어서 그냥 패딩까지는 아니고 이런 플랫스 아우터 스타일이 정말 잠깐 밖에 나갈 때 대충 걸치고 나가기 가볍고 따뜻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복을 또 입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좀 건강해지는 느낌? 그럼 오랜만에 운동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잠깐 나갔다 와야 하는 일정이 갑자기 생겼는데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정기가 피자를 먹고 갑자기 빠각하더니 여기 철사가 끊긴 거예요 근데 교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멀리 병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인지 근데 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촬영이 있는데 시과를 갔다가 제 친구가 촬영을 또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그런 일정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검은 색깔 니트인데 하트 모양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는 살짝 포인트가 있는 이런 니트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맨살에 입어도 괜찮고 그냥 편하게 꾸안꾸로 입기에도 예뻐서 이거를 입고 갈 거고 그리고 편한 바지를 입고 가려고 합니다 회색깔 조거 팬츠예요 집콕 패션에 가까운 파란 옷을 입어봤고 신발은 요거 퀼팅 디자인이 되어 있는 아이보리 컬러의 가방을 메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끈 부분에도 퀼팅이 되어 있는데 은근히 휘뚜루마뚜루 메기에도 좋으면서 살짝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기도 해서 제가 요즘 잘 메고 있는 가방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약간 숨이 차네 그래서 오늘 룩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따가 나갈 때에는 오늘 조금 추워가지고 그냥 패딩 하나 걸치고 갈 거고요 제가 짧고 빠르게 보여드린 편한 데일리룩이었습니다 끝! 여기까지 저의 2021년 1월 달의 데일리룩들이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편하고 재미있고 유익했던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